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참캐스틱입니다. 별나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계시죠? 어? 11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카카오 프렌즈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카카오 프렌즈를 매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캐릭터가 단순화되어 있어서 그리기가 가장 쉬운 걸로 생각돼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어... 제가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서 별나라님이 카드를, 그림 카드를 해달라고 하는데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없다 보니 선택하게 될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그리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어... 제 손이 제 생각과 다르게 눈이 본 대로 똑같이 그리질 못한다는 점이 제일 어렵던데요. 그러시군요. 캐릭터를 내년에 다른 걸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나요? 더 쉬운 그림이 있다면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참캐스틱님이 좋아하시는 원피스 캐릭터가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 안 그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아... 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이 순간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스케치를 다 끝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어...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인은 어떤 걸로 따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라인을 어떤 걸로 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어떤 펜이죠? 어... 별나라님이 손에 쥐어준 펜입니다. 네. 네임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임펜은 물에 번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 이걸 하면서 굉장히 궁시렁거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어... 이게 A4G에 글씨 적듯이... 종이에 마찰이 좀 있었다 이 소리군요. 네. 종이를 좋은 거를 조금 주다 보니까 이 최고급 아라씨 종이에다가 지금 그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종이가 안 좋다고 궁시렁거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는 순간 박명숙처럼 머리가 벗겨진 저 캐릭터 어떻게 될까 싶나요? 아... 정말 안타깝게 동그랗게 그리고 싶었는데 동그랗게 안 돼서 아까 말했던 눈이 본 대로 손이 따라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저 방독면도 똑같은... 방독면? 박명숙처럼 머리 벗겨진 에 밑에 있는... 아... 얼굴이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약간 세모내져가지고 저는 꼭 방독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턱 수술한 그런 캐릭터 같네요. 턱 수술하면 턱이 저렇게 뾰족해지던데 말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스케치를 다 끝내고 이제 색칠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때쯤에 약간의 번짐이 이제 있겠죠? 아... 그렇죠. 큰 실수를 한 번 했죠. 왜 그러셨죠?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밝은 색부터 칠해야 한다. 아니죠. 왼쪽 위부터 칠을 해야지 마르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완전 반대로 대칭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오른쪽부터 하니까 오른손잡이시니까 이게 손에 묻어서 진질번질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되신 거죠. 근데 별나라님이 검은색 지워주면서 검은색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응용이라는 걸 잘하던데 창캐스팅님은 그림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셔서 말하는 순간 지금 어떻게든 지우개로 지워보려고 하고 계신데 잘 안 되고 있죠? 아...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별나라님이 다시 해줘라고 할까 봐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칠하다 말고 또 다시 지우고 있죠? 아... 검은색으로... 인짜리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저러다가 번지면 이제 2차 3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림에 대해서 초보이다 보니 한 실수인데 검은색을 칠할 때는 몰랐는데 노란색을 칠할 때 보니까 이제 밑에 스케치했던 연필 자국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하다 말고 지웠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지금 피치 복숭아 뒤통수를 칠하다가 뭔가 또 색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네. 저 핑크색, 살구색 같은 색으로 칠하고 싶었는데 저게 약간 주황색 비슷한 색깔이 처음에 살구색처럼 보여서 잘못 잠깐 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약간 상처가 있군요. 아... 음영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갑자기요? 갑자기... 그렇군요. 음영이 없어야... 지금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곳에 음영을 드셨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강아지를 칠하고 계시네요. 강아지 색깔은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요. 제 너무 진한 색이 돼버려서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원래는 더 밝은 갈색을 찾아보려 했었었는데 없어가지고... 본인이 귀찮다고 그냥 하겠다고 저 색으로... 아니 저 다 똑같은 붓펜이라고 하는 저벌로 칠했는데 저거 말고 다른 사인펜인지 네임펜인지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썩... 아...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냥 색이 텀딱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죠. 전 잘못한 게 없죠. 당당하시네요. 공대색의 매력이죠. 그런가요? 빵댕이를 방금 색칠을 귀엽게 하셨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그럼요. 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색칠했던 포인트입니다. 아... 심혈을 기울여서 빵댕이를 색칠하셨군요. 네. 또 다른 어려우신 점은 없었나요? 색깔이... 저 색펜 뒤에 있는 색이 저 펜의 색이었는데 보이는 것보다 밝은 색도 있었고 보였던 색보다 어두운 색도 있었어서 실제 칠해봤었을 때 그게 좀... 미리 미리 빈 종이에 색을 한번 칠해보고 아... 이 정도 색이구나를 알았어야 되는데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색깔 선택에 있어서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하실 수 있겠네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끝